김영환 지사가 SNS를 통해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를 전면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청남대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지 20년이 지났지만 눈으로 볼 뿐 만질 수도 이용할 수도 없는 골동 공간이 됐다며 대통령이 머물던 침실을 개방하는 일부터 시작해 청남대를 국민 힐링과 치유의 장소로 변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남대를 찾아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청남대 활성화 방안을 김 지사와 환경부 장관이 논의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